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일전에 글을 한 편 썼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느끼는 바가 하나 썼는데 사실은 먼저 유튜브에 하려고 그 글을 썼는데 벌써 그게 내 홈페이지에 나갔어요 그래서 신뢰가 된 점도 있어요 이걸 먼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복잡한 내용도 아니에요 제목은 소크라테스 형 그렇게 붙어있습니다 대개 무슨 내용인지 짐작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석사 박사도 많고 철학으로 밥을 벌어먹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흥미를 잃었다 그를 찾기는 커녕 그 옆에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는다 정치한다는 자들은 더하다 소크라테스를 잊어버린 사람도 많은 것 같다 그런데 그 소크라테스를 테스형 하며 목매어 찾는 가수가 대한민국에 꼭 한 사람 있다 나는 그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그와 사귀를 기회도 없었지만 테스형을 찾는 그의 간절한 부르지즘에 요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인간으로서의 감동을 느꼈다 스스로 시를 짓고 노래를 만드는 타고난 재능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는 세상이 잘못되어가는 것은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듯 하였다 오늘의 정치가 어디 정치인가 대통령이 되면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겠다고 한마디 한 그 미련한 약속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조의 손해를 보게 하는 그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섬기는 있어고 문드러진 나라를 나훈아는 개탄하고 있는 것 같게 나에게 느껴졌다 그의 말대로 잘못되어가는 세상 아닌가 사랑도 거짓말로 하고 예술도 거짓말로 하고 정치는 거짓말로 하고는 할 수도 없는 한심한 세상이 되었다 뭘 먹고 사는가 서로 속여 먹고 산다 소크라테스라도 한 번 크게 불러보고 싶은 심정이 되는 것이 어찌 나훈아 혼자뿐이겠는가 짧은 글입니다 그렇지만 나도 뭐가 느끼는 바가 있어서 이런 글을 한 편 썼습니다 나는 여행 가수가 오히려 양심 있는 사람이어서 이 시대를 같이 보면서 이걸 세상이라고 사냐 정신 차리자 나는 그런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무슨 제목으로 한마디 할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제정신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제정신은 아니에요 이러고 살다 뭐가 될 겁니까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 갈 겁니까 예전에도요 옛날에도 닭싸움이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한국보다도 중국이 그랬죠 그래서 닭을 잘 싸우는 쌈 탑을 구해서 그걸 더 잘 싸우게 하는 그런 일들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닭싸움을 지도하는 그런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 조련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임금님이 잘 싸우는 탑을 하나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부탁을 했다 했잖아요 저는 어떻게 더 잘 싸우는 탑이 되게 해줘요 그걸 투곡하시오 그래서 열흘 있어도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돼서 아직 멀었습니다 스무 날 한 달 돼도 소식이 없어요 그때 한 40일 되고 나서 이젠 찾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쌈 탑 조련사가 하는 말이 이제 이 닭은 목기 나무로 깎은 닭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함부로 싸우잖아요 싸울만 해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목기라는 말이 뭐 인간으로 하면 토통한 사람이고 이 세상 사회도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닭을 싸움을 붙이고 누구 자고 좋아합니까 보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투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소와 소를 싸움시키는 게 아니고 소와 투사가 싸우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알죠 투사가 이길 거다 아니 투사가 이겨야지 매번 소하고 사람하고 싸워서 사람이 죽으면 그거 하겠어요 그런데 투사가 죽는 수도 있긴 하죠 그건 사람이 보는 것이 목적이지만 투사가 나오죠 요새 뭐 격투라는 심한 그것도 스포츠라고 하고 나오는데 야 그거 보면 스포츠 같지 않아요 요새 여사들도 끼겠어요 서로 죽일 것처럼 덤벼요 죽진 않죠 그걸 보고 슬기는 사람들은 그거 하는 사람보다도 더 걱정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걸 슬겨요 사람과 사람을 싸움을 붙여놓고 슬겨요 아주 귀뚜라미만 싸움 시키는 것도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요새 그 조그마한 곤충 아닙니까 그 싸우는 걸 보는 거예요 귀뚜라미 같은 곤충을 키우는 겁니다 싸움을 붙여요 내가 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가 하면 나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임명하면 꼭 같이 싸울 사람을 하나 마련해 줘가지고 서로 붙어 싸우는 걸 좋아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내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돼요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니길 바라요 그렇지만 아니 윤석열을 임명할 때는 윤석열이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임명했죠 아닙니까 그럼 문재인 씨 대답해 보세요 그는 능히 적폐청산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믿었죠 그런데 지내보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적폐청산을 안다고 봐요 그런데 대통령은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사람 내세웠더니 국민이 하도 반대했어요 끌다 끌다 그 사람 내보냈습니다 새롭게 또 장관을 하나 내세웠는데 이 사람도 얼마가니까 꼭 이 사람하고 싸움이 붙어요 그러면 그 새롭게 법무 장관 임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것도 문재인이야 그 두 사람을 다 임명을 했으면 이게 둘이 싸우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문재인이 결정해야죠 우리도 결정하라는 겁니까 그럼 한낮 싸워요 얼마가다가는 아 그거 지금 검찰총장이 하는 일 내가 맡아야 돼 그런 건 사실은 법에 없습니다 그러면 뭘 만들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보고 즐기는 겁니까 툴을 보듯이 닭싸움을 보듯이 즐기는 겁니까 왜 이런 꼴을 해놓고 아무런 책임이 없는 듯이 하는 거는 그건 잘못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나라가 뭐가 됩니까 아니 윤석열은 뭐 되고 추미애는 뭐가 됩니까 그 사람들도 다 대학 교육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제 구실을 하게 해야지 밤남부터 싸우게 해요 우리 국민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아까 윤석열 좀 하게 해줘요 권력이 말이에요 불러서 자꾸 싸우면 그 장관 장관은 내가 또 다른 자들을 줄 수도 있잖아 저 사람은 임기 끝나면 나가야 돼 그 사람들은 좀 해주지 이렇게 못합니까 그러면 윤석열이 자기 힘을 다해서 국가를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했다 그러면 상 주면 되는 거죠 그 싸움을 그럴 리가 없지만 문재인은 즐기는 겁니까 둘이 싸우는 게 즐거워요 국민은 괴로워요 왜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그 두 사람이 싸워서 대한민국이 잘 될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싸움을 붙이고 즐거워하는 것은 나쁜 취미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난 책임 없어 책임이 왜 없어요 왜 윤석열을 왜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습니까 책임지세요 왜 추미애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습니까 책임지세요 두 사람이 싸웁니다 책임지세요 책임 없이 그냥 나갑니까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하면서 하도 답답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여기 한 reiterate